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빔국수집에 와 있습니다. 자, 비주얼 한번 보시죠? 제가 실내에다 드론을 띄웠습니다. 끝없이 여지는 면발에 향연이었습니다. 국내 최초로 보내드리는 로드쇼! 자, 바로 시작합니다. 어제부터 이 비빔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그거 참느라고 아주 흥났습니다. 이 비빔국수집에 와 있습니다. 이 비빔국수집에 와 있습니다. 두 빨리 먹겠습니다. 방금 한입 먹겠습니다. ными원지원 구성tar 바삭 grand journalists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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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강력합니다. 응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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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합니다. brothers... 좀 포기한 아아아아아 ㅋㅋㅋㅋ 뼝 worry 괜찮아... JS 지나도 주먹 알아! 아.. 택 지금 이른 시간이라 약태불에 손님이 없습니다 먹방을 좀 찍으려면 한가한 시간에 와야 서로 피해가 없어졌습니다 아하하하하 샤워하고 테드 난리지 먹고 싶을 때 바로 먹는다 그 햄버거 최고의 햄버거 한마디로 새콤달콤합니다 숨막히듯한 미각입니다 오미한 맛을 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맛을 낼 수 있다니 좀 더 만들어집니다 이 맛을 낼 수 있다니 이 맛을 낼 수 있다니 오이 와 고춧가루 매콤달콤하고 강렬한 이 비빔국수는 딱 생각이 났을때 바로 해치워야 합니다 망설이면 이미 식욕은 건너가서 먹고싶을때 즉시 먹을 수 있는거 이게 정말 소소한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코로나 사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교롭게 극복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하하하